I'm overheating, can't hardly sleep at night Doing crazy dreaming, you're the reason why I'm bothering baby, losing my mind 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평당 400만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분양가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금리는 2.8% 매우 낮은 고정금리로 진행 가능한 현장인데요 거기에 더해 해당 현장의 경우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로 10채를 구입해도 치득세는 1%인 혜택까지 있어 월세 또는 전세 임대를 위한 투자자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특히 투자를 위한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임대 수익률은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임대료로 약 7에서 1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하신 분들에게는 입주 지원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또 별도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전라북도 군산시 50도동 806-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산 한성필하우스인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 높이 규모로 11개동 총 89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로는 전용면적 35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ABC 이렇게 두가지 크기 4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아파트의 입지 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 군산대와 전북대 인접 등의 교육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및 근린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IC와 동군산IC 이용 또한 매우 편리한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낚시, 드라이브 등 군산여행의 핫플레이스인 새만금 방조제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태안반도와 변산반도 등의 유명 관광단지가 아파트 단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에서 10분 거리에는 200만평 규모, 투자액 약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련 도시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직주 근접 아파트로 단지 가까이에는 현대중공원 및 다수의 대기업이 위치하여 1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 중인 전북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는 1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시설을 한중 합작으로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새만금 신항, 새만금항 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 오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입지입니다 기타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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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